이 시간에는 우리 몸에는 항상 뭐가 흐른다? 전기가 흐른다. 그 전기는 어디에서 온 전기에요? 태양에서 온 전기입니다. 햇빛이라는 것은 그 본질이 전자파에요. 그 전자파가 식물에 입사하기에 와서 그 식물이 공기 중에서 받아들인 탄산가스에서 탄소를 취하고 그 다음에 뿌리에서 흡수한 물을 취해서 탄소와 물을 화합시키는 에너지로서 햇빛이 사용을 받아요. 그래서 생산해내는 물질이 탄소와 물이 화합한 탄수화물을 만들어냈다. 그래서 그 탄소와 물을 화합시켜서 탄수화물을 만들 때 그 결합 에너지가 필요하다. 탄소와 물이 다 결합을 해야 되요. 그 결합 에너지로서 태양에서 온 햇빛이라는 전기라는 에너지를 사용한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광합성 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으면 우리 몸에는 전기가 통하게 된다. 전기가 통할 때는 전기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파동으로 흘러요. 그래서 우리가 전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도 흐르는 그 전기를 생체전기 또는 생체전자파 라고 불러요. 그러면 그 생체전자파, 파가 여러 종류입니다. 파를 순수한 우리말로 하면 성남 바람이 불면 물결도 무슨 물결이 되요? 그래서 성남 바람이 불면 물결도 무슨 물결이 되요? 성남 바람이 불면 물결이 되요. 그 성남 바람이 불면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모든 것이 평화로우려면 어떤 물결? 좋은 물결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도 생체전자파가 흐르는데 그 전기가 흐르는 그 파동이 정말 성난 바람이 불면 성난 파도가 일어나듯이 분노의 에너지가 들어오면 증오의 에너지가 들어오면 우리 몸을 흐르는 생체전자파도 성난파가 되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나쁜 파가 되면 파괴적입니다. 자기 파괴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 우리 뇌 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이 뇌파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뇌파를 베타파라고 불러요. 베타파. 이런 뇌파의 특징을 보면 무슨 특징이에요? 이렇게 날카로운 파가 많이 있어요. 가끔 가다가 이렇게 부드러운 것도 있지만 요즘 말하면 이런 날카로운 걸 뭐라 그래요? 까칠하다. 이제 이런 베타파가 흐르면 여러분은 나도 모르게 자꾸 짜증이 나요. 신경질적이고 편안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 뇌에도 이런 까칠한 파가 흐르면 내 마음도 까칠해져요.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이렇게 돼요. 그러면 우리의 정신 상태가 건강하겠어요? 건강하지 않겠어요? 건강하지 않죠. 그런데 이런 파를 베타파.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히 서울 시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항상 뇌파가 베타파에요. 별로 건강한 파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파가 우리 몸을 계속해서 흐르고 있으며 결국 생체 전자파가 우리 세포 속에 입력되어 있는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핸드폰을 너무 오래 자주 쓰고 쓰면 그리고 핸드폰을 너무 밀착해서 쓰면 그 핸드폰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있어요. 그 전자파가 아주 나쁜 파에요. 그래서 그 전자파가 들어가서 뇌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에 영향을 미쳐서 그 유전자를 변질시켜서 결국 뇌세포가 뇌종양세포로 변질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건 과학자들이 이미 다 밝혀놓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KTSK, LG에서 뭐라 그래요? 한뼘 통화를 하세요. 전화기를 적어도 어떻게? 한뼘 멀리 떨어뜨려서. 그건 전자파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전자파는 엑스레이도 전자파 일종이에요. 그런데 엑스레이를 조이면 유전자가 어떻게 돼요? 망가집니다. 파괴되고 변질됩니다. 그래서 전자파가 직접적으로 우리 유전자,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나쁜 전자파는 우리 유전자를 나쁘게 변질시켜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너무 많이 쪄이면 뭐 걸릴 수 있다? 암 걸릴 수 있다는 얘기에요. 또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터졌다. 그러면 원자폭탄이 터질 때 나오는 방사선이 사람들 백협병을 일으킨다. 백협병이 왜 일어나? 유전자를 변질시키는 거예요. 왜? 유전자가 왜 변질됐냐? 강력한 방사선. 방사선이라는 것도 전자파에요. 다 전자파인데 마이크로웨이브, 엑스광선, 감마선, 햇빛 이런 것이 다 전자파인데 그 명칭이 다른 이유는 주파수가 달라서 그래요. 주파수가 빠를수록 우리의 유전자에는 해로워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생체 전자파는 베타파가 아니고 부드러운 파입니다. 이것을 알파파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알파파가 여러분 몸에 흐르면 꺼졌던 유전자가 다시 켜지고 그 다음에 망가졌던 유전자가 다시 복구가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몸 안에 항상 무슨 파가 흐르는 게 제일 좋아요? 알파파. 알파파가 흐르게 하는 방법 중에서 제일 요가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요가는 뭐에 집중하는 거예요? 요가도 스트레칭인데 그러나 스트레칭 그 자체보다는 근육 스트레칭 보다는 호흡입니다. 호흡을 천천히 아주 부드럽게 깊게 하면 건강이 다 회복된다 라는 이론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호흡을 그래서 눈을 지그시 감고 호흡에 집중해서 호흡 하면 뇌파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알파파가 어디에요? 놀라워요. 그건 왜 그럴까요? 보통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 생기는 뇌파는 다 베타파입니다. 까칠하고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걱정스럽고 두렵고 마음이 평화롭지가 않아요. 베타파일 때 가끔씩은 평화로워요. 왜? 알파파가 가끔씩은 나타나니까. 그러나 대부분이 다 이렇게 날카롭고 까칠한 타입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주 에이 그 자식 미워 죽겠어. 이런 생각을 할 때 겠죠? 이렇게 까칠할 때는 그러면서 심호흡이 참 건강에 좋다는 것은 내가 심호흡을 할 때 알파파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뉴스타트에서는 꼭 심호흡부터 아침에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상생활을 이렇게 하시면서 가능하면 이 호흡에 집중해서 심호흡을 하시게 되면 참으로 여러분 유전자의 회복에 좋아요. 왜 심호흡을 하면 이렇게 베타파였던 뇌파가 이렇게 알파파가 될까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여러 가지 복잡한 일에 얽혀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배타파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잊어버리고 무엇에만 집중하라고? 우리는 보통 때 예를 들어서 전철을 타고 어디를 간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 잡념들입니다. 그래서 이 베타파를 잡념파라고 해요. 베타파가 흐르면 다 잡념파. 건강에는 별로 안 좋죠. 그런데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주로 요가 같은 거 하잖아요. 그렇게 짜증나고 복잡한 골치 아픈 일을 다 잊어버리고 무엇에만 집중하라고 해요. 저도 옛날에 배워봤는데 얼마나 호흡에 집중하라고 하는지 알아요? 콧구멍이 오른쪽, 왼쪽 두 개 아닙니까? 그런데 요가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번에는 왼쪽 콧구멍으로만 호흡하세요. 그것은 불가능해요. 그만큼 집중하라는 거예요. 호흡 자체에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호흡도 심호흡입니다. 심호흡이라는 것은 복식호흡. 배로 숨 쉰다. 보통 사람들이 호흡을 할 때는 복식호흡을 못합니다. 그냥 흉식호흡, 가슴만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호흡을 하면 배가 확장하면서 우리 흉곽, 가슴도 확장하지만 배의 공기를 더 많이 흡입하면 배가 확장이 되면서 어디까지도 눌러요? 횡경막. 횡경막도 배로 쭉 내려가게 돼요. 그러니까 배가 불러요. 복식호흡을 하면 배가 불러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복식호흡입니다. 횡경막이 내려가서 배가 불러질 정도로 호흡을 하는 것이 그게 건강한 호흡입니다. 그런데 스트레스가 많으면 사람들이 호흡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조심해야 되고 걱정해야 되고 그러면 호흡을 잘 해야 안 해요. 호흡을 멈춥니다. 가만히 있어봐. 큰일이네. 호흡 안 해요. 이렇게 사는 것을 어떻게 산다고 해요? 숨 죽이고 산다는 거죠. 우리는 숨을 많이 죽여요. 그러니까 숨을 죽이면 우리 뇌에 산소 공급이 충분히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산소 공급이 안 되면 뇌가 스트레스를 느껴요. 그래서 뱉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심호흡을 시작하면 내가 갑자기 산소 공급을 충분히 받게 되면 뇌가 스트레스가 풀려요. 그러면서 알파파가 됩니다. 그래서 호흡이 중요합니다. 보통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숨을 죽이게 되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면 어떻게 살아요? 어떤 삶을 산다? 어떻게 살고 있다고 해요? 스트레스가 막 맨날 스트레스예요. 숨 막히게 산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의 호흡과 스트레스는 우리의 정신 상태는 직결해요. 그래서 그런 것 다 잊어버리고 호흡에만 집중하라. 그러니까 심호흡을 하게 되고 스트레스는 잊어버리게 되고 그러면서 산소 공급이 충분해지면 알파파가 되고 알파파가 되면 좋은 생체 전자파이기 때문에 우리 유전자에 아주 좋은 영향을 끼쳐서 그래서 유전자 회복에 도움이 되고 그래서 심호흡이 참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산책을 할 때도 심호흡을 하면서 산책하는 습관을 길러야 돼요. 심호흡을 어떻게 하냐면 한 분 내쉬고 한 분 들이쉬고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호흡을 해요. 아주 짧게 해요. 호흡을 하고 숨을 쉬고 있는지 안는지도 모르면서 살아가요. 호흡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산책할 때라도 아침에 스트레칭 할 때야 물론 호흡에 집중하기 때문에 좋죠. 그런데 적어도 산책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호흡, 호흡, 내쉬는 것을 두 번 연달아 하라는 말입니다. 호흡, 한 번 내쉬고 한 번 들이쉬고 호흡, 호흡, 호흡 이렇게 하지 말고 후이 소리에 조달을 때 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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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흡. 후ding, 호흡, 호흡, 호흡. 축축, 싹 싹 nasaack, 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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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싹 싹 시 우리awan입니다. 그래서 두 번 관작, 호흡 일을 두 번씩 안녕하세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지고 우리의 뇌파가 알파파파ícia가 됩니다. 아시겠죠? 여자들은 좀 힘들겠더라구요. 남자들보다. 왜? 산책하면서도 계속 계속 이렇게 해도 숨 쉴려가가 없어요. 그래서 호흡에 집중하면서 심호흡을 하는 것이 우리 생체 전자파를 알파파로 만드는 데 아주 중요해요. 그 다음에 내가 호흡에 집중하지 않더라도 그냥 알파파가 될 수가 있어요. 진, 손, 미에 집중할 때 호흡에 집중한다. 그 다음에 진실에 집중한다. 오늘 강의는 굉장히 중요한 강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녹화를 해서 산책하면서도 열심히 들어요. 아 맞아 맞아. 이거 내가 절대로 안 잊어버려야지. 그래서 이 말은 정말 진리야. 이렇게 느끼는 순간 여러분의 랩하는 알파파가 돼요. 진, 그 다음에 뭐예요? 어떻게 그분이 너무 나에게 선을 베풀어서 너무너무 고맙다. 감사를 느끼고 있으면 알파파가 돼요. 어떻게 음악이 이렇게 이 노래가 이렇게 좋은 줄 옛날에 몰랐네. 너무너무 좋다. 정말 가슴에 와닿네. 그렇게 느끼고 있는 돈은 알파파예요. 그렇게 되면 신경질, 짜증, 분노, 증오 이런 게 뭐예요? 그래서 우리 몸을 흐르는 뇌파가 알파파가 되면 우리 몸을 흐르는 생체전자파도 같이 알파파가 돼요. 그래서 그 생체전자파가 궁극적으로 유전자에 자연치유 현상을 일으키는 그렇게 만들어주는 생체전자파를 알파파 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오래간만에 산책을 하긴 하는데 산책하는 동안에도 골치 아픈 생각밖에 안 해요. 짜증나 죽겠네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의 세포에 변질되었던 유전자, 그 유전자가 변질되었기 때문에 내가 당뇨병에 걸렸고 모든 질병은 유전자의 변질로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질병은 유전자의 변질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전자가 회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유전자는 어떻게 된다? 변한다는 사실이 드디어 현대의학이 밝혔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돼서 특필이 됐다? 네, 타임지 표지까지. 이게 언제 발표된 것일까? 보니까 기억하세요? 네, 2010년 그 전까지는 유전자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유전자가 나의 무엇을 결정한다? 운명을 결정한다. 그런데 유전자가 변하니까 더 이상 우리는 유전자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발견했다. 왜? 유전자는 변한다. 유전자가 변하니까 세포가 변질이 되고 세포가 변질이 되니까 세포가 올바로 작동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 결과가 바로 질병이에요. 온갖 질병이 다 모든 질병이 다 유전자의 변질로 생긴다. 그러니까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길만이 질병의 치유가 일어나는 길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고학자들이 더 이상 당신의 유전자는 당신의 운명이 아니다. 라고 고학자들이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가 유전자를 변화시킨다? Choices. 우리가 하는 Choices you make. 당신이 매일매일 하는 선택. 그 선택으로 우리의 유전자는 변할 수 있다. 내가 미운 생각하기로 선택한다면 미워 죽겠다. 밉다, 밉다, 밉다 그러면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따라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죽겠다. 그거는 병들겠다. 이 말이에요. 죽겠다는 것을 선택하지 말아야 돼요. 그것을 절대적으로 거절해야 된다. 자꾸 그런 부정적인 생각, 미운 생각, 화나는 생각, 짜증나고 신경질 나는 생각이 자꾸 들어와요. 나는 그런 생각을 하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는 나는 뭘 해야 돼? 거부해야 돼. 거부를 철저히 해야 돼. 그래서 그런 나쁜 생각이 나를 죽겠다고 느끼는 생각이 들어올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나의 선택이에요. 그거를 어떻게 선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거부해야 돼. 거부가 힘들다. 거부가 왜 힘드냐. 그런 얘기는 나중에 다시 더 깊이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선택해야 돼? 긍정적인 생각. 아, 이해해야지 뭐. 그 사람도 그 친구도 그럴 상황이 있겠지 뭐. 이러면서 가능하면 상대방을 감싸주고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하는 그 마음은 그런 마음은 우리가 상당히 노력을 해야 되는 거에요. 아시겠죠? 왜 노력이 필요할까? 그거는 나중에 제가 강의가 무료이고 가면 그런 깊은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내 몸을 흐르는 이 생체 전자파가 어떤 전자파가 흐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기분, 세포의 상태, 유전자의 상태가 다 순식간에 결정되버립니다. 우리의 건강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나의 생각의 회복, 마음의 회복이에요. 그리고 그 기준이 어디냐, 뭐냐, 그건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유전자가 실제로 우리의 그 생각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 그래서 이것을 간단하게 도표를 도표식으로 그리면 자, 여기에 우리의 유전자가 있다. 유전자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은 뭐더라? 전자파야. 무슨 전자파? 생체전자파, 생체전자파. 생체전자파는 무슨 파로부터 나온다? 뇌파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생체전자파를 알파파로 만들려면 뇌파가 알파파가 되어야 한다. 뇌파가 베타파가 되면 생체전자파도 베타파가 된다. 알파파가 유전자에 작용하면 유전자는 켜지고 회복된다. 그래서 자연치유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나 베타파가 되면 이 유전자를 혼란시키고 그리고 변질시키고 유전자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질병이 발생한다. 그런데 생체전자파는 뇌파에 영향을 받고 뇌파는 어디에서 생긴다? 뇌에서 발생한다. 그러면 알파파가 알파파가 될 것이냐? 베타파가 될 것이냐는 뇌에 어떤 생각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뇌의 생각이란 말보다 어떤 뜻을 내 마음에 품느냐에 따라서 생체전자파가 알파파냐 베타파냐가 결정이 된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어떤 뜻을 품으면 알파파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진, 선, 미. 진, 선, 미. 정말 놀라운 진리에 집중한다. 이런 것들을 배우면 그렇구나. 그럼 잡념이 싹 없어져요. 왜? 잡념을 만드는 파는 무슨 파예요? 베타파예요. 그런데 유전자가 변하구나.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변하구나. 이야 참 놀랍다. 이러고 있으면 잡념이 싹 사라지고 왜 잡념이 사라져버려요? 베타파가 사라지면 잡념이 없어져요. 그럼 왜 베타파가 사라져요? 그 베타파가 이 진실 속에 있는 힘, 생기, 자연, 지휘력에 의하여 알파파로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진, 선, 미. 를 함께 다 합하면 뭐가 된다? 사랑이 된다. 왜? 사랑은 진실하고 사랑은 선하고 아름다우니까. 그래서 내가 사랑을 느낀다. 그런 것 때문에 생체 전자파가 알파파로 일지될 수 있는 그 사랑,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랑의 뜻, 진, 선, 미가 들어오면 알파파가 되고 내 마음속에 거짓, 누가 나를 속였어. 그 다음에 선의 반대는 뭐예요? 악해. 내가 당했어. 너무너무 억울해. 화가 치밀어. 그럼 베타파예요. 아시겠죠? 악하다. 그 다음에 아름다움보다는 아름다움의 반대. 참 더럽고 안이 고아 죽겠네. 그 베타파예요. 그게 여러분의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들의 모든 사람들의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한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내가 품기로 한 뜻이 어떤 뜻이냐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여기서 뭐라 그래요? The choices you make. 그 선택, 당신이 하는 선택이 can change your genes. 당신의 유전자를 변화시킬 수 있다. 이거는 옛날에는 꿈도 못 꾸던 얘기였어요. 옛날에는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는 절대로 변할 일이 없다. 그렇게 우리가 배웠고 가르치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니야. 이제는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유전자는 활발하게 변해요. 그래서 결국 내가 암 환자가 됐다는 말은 내 유전자가 다시 정상유전자로 돌아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현대의학에서는 이런 얘기를 지금 하지 않습니다. 왜? 첫째, 여기 보면 진선미 속에 있는 또는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가면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뜻을 품으면 뇌파가 바뀐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왜 바뀌는지를 어떻게 설명을 못하니까 과학자들은 설명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걸 받아들여요. 그러면 이것을 과학자로 내가 속았다. 진실이 아니고 거짓이다. 거짓이 내 마음속에다. 전화가 왔어. 그게 아니래. 그래야 속았다고? 그러면 즉각적으로 내 뇌파가 바뀌어 버려요. 여러분 뇌파라는 것은 전기에너지입니다. 그렇죠? 전기에너지. 전기에너지가 변하려면 내 뇌 속에 흐르고 있는 뇌파가 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것쯤은 해야 됩니다. 정신과의학에서 이런 치료를 합니다. 마인드,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마그넷, 한국식으로 발음하면 마그넷, 마그넷은 뭐예요? 자석이요. 자석으로 마음을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읽어보면 실험적 치료법이 나왔다. 어떤 환자를 위해서 우울증 환자가 resist, 잘 안 남는다. 무슨 치료에 저항을 한다. 어떤 환자를 위해서 medication and shock therapy 전기 쇼크 치료나 약물 치료에 듣지 않는 우울증 환자에게 놀라운 효과를 보여주는 치료가 뭐다? 자석 치료다. 여러분, 자석은 뭘 가지고 있어요? 자석은 눈에는 안 보이지만 쇠부치를 뭐예요? 막 당깁니다. 자기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 전기, 자기 얘들은 다 사촌간이에요. 본질적으로는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무슨 소리냐면 이 사람이 우울증 환자입니다. 환자인데 이게 자석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자기파가 나가고 있어요. 나가는 자기파의 파장과 주파수와 파장을 컴퓨터로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울증이다 하면 여러분 우울증이다 하면 뇌세포에서 무엇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꺼져 있는 게 우울증이에요? 엔도르핀 두 가지 물질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엔도르핀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뇌세포 속에는 엔도르핀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요. 이게 유전자인데 엔도르핀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노란색 유전자라고 합니다. 이 유전자가 꺼져 버린 사람은 엔도르핀을 생산을 못해요. 그러면 우울증이야. 그 다음에 엔도르핀 말고 또 세로토닌 니나하는 물질을 생산하는 이런 연두색 유전자가 있어요. 이게 작동을 하지 않고 꺼져 버리면 세로토닌이 생산이 안돼요. 그게 우울증 환자에요. 세로토닌은 기쁘게 하는 물질이고 세로토닌은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게요. Peace, 평안. 엔도르핀은 Joy, 기쁨. 우울증 환자의 특징은 뭐에요? 마음이 편안해요? 안해요? 안해요. 아무 일도 없는데 계속 불안해요. 그게 세로토닌 유전자가 꺼져서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충분히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유전자가 꺼졌죠? 생기, 자연치유력을 받지 못하고 기가 막힐 일이 너무 많았을 거에요. 그러면 우울증 환자가 낳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베타파가 너무 오래 지속적으로 베타파가 유지가 되면 이런 좋은 물질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다 꺼져 버려요. 그래서 마음이 항상 불안하고 기쁨이 없어요. 그러면 이 유전자를 켜줘야 되겠죠? 켜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아름다운 음악을 듣는다. 아름다운다. 그러면 엔도르핀 유전자가 켜줘요. 왜? 알파파가 되니까요. 정확하죠. 그런데 시끄러운 잡읍삽 소리가 들린다. 약이 시끄러워. 신경질 나. 왜? 베타파가 됐기 때문에요. 베타파가 그러면 신경질 나. 짜증나요. 베타파 자체가 까칠하니까요. 이런 우울증 환자를 약을 줘도 안 들어. 그러면 자기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의 원리가 뭐냐면 이 자석에서 자기바파가 나. 이게 환자의 뇌입니다. 뇌입니다. 그리고 환자의 눈, 귀, 코 이렇게 되어있죠. 그래서 컴퓨터로 파동, 파장과 주파수를 조절해서 엔도르핀을 생산하는 부위에 탁 해서 스파크를 넣어 줘. 그러면 그게 알파파 스파크야. 그러면 유전자 켜 줘. 그러면서 마음이 기쁘지구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래서 15만원 내면 돼. 150% 그래서 15만원 내고 자기 치료 받고 나면 한 20분 걸려서 받고 나면 기분좋아 기분좋아. 이제 나가서 점심도 맛있는 거 사먹고 백화점 들러서 예쁜 블라우스 하나 건지고 오늘 기분 너무너무 좋아. 15만원 짜리 치료받을 만해. 극장에 들러서 좋은 영화도 봤는데 그 영화가 너무나 아름다운 영화예요. 마음도 편하고 이 정도면 오늘 살만하다. 그래서 집에 가서 저녁 식사를 만들어 먹고 TV를 켜 놓고 편안히 TV를 보자 하는데 전화가 따르르르 왔어요. 여보세요? 누구세요? 전화기에서 나오는 소리가 내다. 그 순간 다 잡쳐버려. 그 순간 배탑으로 확 바뀌버려. 왜요? 시어머니가 시어머니를 너무너무 미워하니까. 그렇죠. 결국은 사랑한다 밉다 라는 것이 우리의 내파에 영향을 미쳐서 내파를 바꾼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랑한다는 사랑이라는 속에는 에너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세포의 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왜요? 세포의 건강은 우리의 생체 전자파가 알파파일까 페타파일까에 따라서 다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랑 속에는 우리 몸을 흐르는 우리 뇌에 흐르는 뇌파 라는 전기에너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에너지입니다. 에너지는 에너지가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약한 에너지를 변화시키려면 더 강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다, 이런 에너지는 전기에너지가 다르죠. 전기에너지는 물리적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결론을 내려놓느냐. 전기에너지는 무슨 에너지예요? 정신적 에너지, 사랑은 정신적인 에너지입니다. 또는 영적인 에너지는 전기에너지와 같은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법칙을 현대의학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현대의학이 사랑 속에 에너지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안 합니다. 왜? 과학적으로, 실험적으로 증명이 안 되니까. 그런데 어디서 증명이 되고 있어요? 우리 뇌에서는 증명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슨 에너지가 필요하다? 영적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 영적 에너지 중에서 가장 강력한 영적 에너지가 사랑입니다. 사랑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 책을 보시면 그 사랑도 영적 에너지로서 에너지이기 때문에 모든 에너지는 과학적으로 전기적으로 얘기하면 파예요. 파동. 그래서 저는 사랑파다. 사랑파는 내 파를 지배한다고 제가 써놨어요. 이 부분을 과학자들은 그 사랑이라는 것이 진짜로 모든 의사들도 사랑이 자기의 내 팔을 바꿔서 알파파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사랑을 받으면, 사랑을 주면 내 기분이 좋아진다는 것을 체험적으로는 다 해요. 그러나 문제는 그것을 과학적으로 수치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현대의학에 참 제가 의사로서 안타까운 점이에요. 그런데 이런 얘기는 영적 에너지가 내 파와 같은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하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이게 다 핵심인데 이것이 여러분이 지금 하시는 뉴스타트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좋은 영적 에너지가 들어와서 나의 내 팔을 알파파로 바꾸면 암세포에 변질되었던 유전자들도 다시 어떻게 돌아갈 수 있다? 정상세포로 유전자가 회복돼서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러면 진짜로 과학자들이 과학자들이 암세포도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다고 믿는가? 그게 궁금하시죠? 그렇죠? 어쨌든 간에 암세포들도 암세포가 되기 전까지는 본래는 뭐예요? 본래는 정상세포였어요. 그래서 정상세포. 정상세포라는 것은 유전자가 다 정상이었다. 그런데 이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그 결과 비정상세포가 된 것이 이게 암세포예요. 유전자는 변할 수 있어. 무엇에 따라서 알파파냐, 베타파냐를 선택함으로 말합니다. 그것은 나의 생각을 내가 부정적으로는 생각하지 말자. 긍정적인 생각을 선택하자. 용서하기로, 이해하기로 선택하자. 내가 비리비리한 강아지지만은 한 번 사랑을 하기로 선택하자. 그 위대한 사랑의 선택만큼 위대한 선택은 없어요. 선택하자. 그러면 유전자는 정상에서 비정상으로 변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유전자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비정상적으로 변했던 유전자도 다시 어떻게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암 환자가 나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항암 치료를 할 때 옛날에는 유전자가 변한다는 것을 몰랐어요. 유전자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암 세포를 죽이는 수밖에 없어요. 유전자가 정상으로 돌아간다면 안 죽여도 암 세포가 정상 세포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유전자가 변하지 않는다고 우기고 있을 때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 세포를 무조건 죽여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치료하는 항암제를 일반 항암제라고 그랬습니다. 죽이면 된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암 세포를 죽이면 다른 정상 세포도 같이 죽어. 특히 암 세포를 죽이는 사명을 띈 T 세포라는 그 중요한 면역 세포까지 같이 죽여 버려. 그러니까 면역력이 약해서 암에 걸렸는데 면역 세포까지 또 죽이니 암 세포를 죽이면서 동시에 면역 세포까지 또 죽이니 암이 치유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암이 치유된다는 것은 내 면역력이 어떻게? 다시 회복되어서 강해지면 그 면역력이, 내 면역 세포가 항암치료 안 해도 아무 부작용 없이 암 세포를 다 죽여서 암을 자연치유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암제가 여러 수백 종류가 개발이 됐을지라도 한 항암제도 노벨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 면역력 파괴하는데 그게 무슨 약이냐? 왜? 암에 걸린 근본적인 원인부터가 뭐가 약해진 상태?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니까 매일매일 생산되고 있는 암 세포를 못 죽인 건데 그래서 암 환자가 된 건데 그래서 면역력이 약해서 암 환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암치료를 한다면서 면역력까지 또 파괴를 한다? 그건 말이 안 돼요. 치료라는 건 있을 수 없고 치료 안 하면 1년밖에 못 사니까 그런데 치료를 하면 1년은 더 연장시킬 수 있다. 이런 게 항암치료란 말이에요. 이 치료 항암치료를 하면 암이 낫는다고 하는 항암치료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학교에서 암 세포만 죽이는 항암제를 만들어야 해요. 그래서 만든 항암제가 무슨 항암제예요? 표적 항암제. 표적 항암제가 나왔을 때는 이제 암 정복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효력이 좋은지. 그런데 표적 항암제에 나온 죄가 벌써 20년이 다 됐는데도 암은 정복되지 않았어요. 암 혼자는 더 늘어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금방 내성이 생겨버려요. 표적 항암제라는 건 뭐냐 하면 암 세포들,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들은 각자 자기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문패를 달아요. 옛날에 우리 한국에서는 다 문패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문패를 달고 다녀요. 그래서 나는 무슨 세포다? 그럼 세포들끼리 아, 너는 무슨 세포구나? 다 아는 거예요. 특히 T세포, 암세포 죽이는 면역세포가 문패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문패를 암세포가 달고 다녔는데 표적 항암제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암을 조금 떼어내야 돼요. 떼어내서 문패가 무슨 문패인지 검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문패를 단 세포들만 공격하는 항암제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문패를 달고 암세포들 신나게 당기는데 어떤 물질을 하면서 자기를 공격해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뭐예요? 문패, 이 문패단 암세포만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암세포들도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농약처럼 똑같아요. 이 농약이 와서 우리를 죽이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농약이 와도 그 농약을 분해해 버리는 물질을 또 병충해들이 만들어요. 그처럼 암세포도 공격을 안 당하기 위해 안 당하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문패를, 가짜 문패를 붙입니다. 다 생존 전략이에요. 그래서 항생제에도 저항력이 생겨서 항생제가 안 듣게 되는 원리는 다 똑같아요. 병균들이 그 문패를 바꿔버려요. 그리고 그 항생제를 파괴할 수 있는 물질도 만들어요. 왜 살아남아야죠? 그래서 계속 경쟁해요. 암세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표적항암제가 나와서 와 잘 듣는다. 이제 암 다 낫는다. 그랬는데 자꾸 사용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문패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안 들어 이제. 표적항암제를 주사를 줘도 표적항암제가 찾는 문패가 문패를 붙인 암세포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효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시들 해줬어요. 막 그렇게 흥분했다. 그 다음에 표적항암제가 그렇게 효과가 좋은 표적항암제가 표적항암제가 등장해도 노벨상을 못 받았습니다. 노벨상심사위원회에서는 뭐라고 생각하고 있었냐면 면역력이 약해서 암이 생겼는데 면역력을 어떻게? 강하게 만들어 주는 약을 만들어 그러면 우리가 노벨상을 주지. 그런데 엉뚱한 짓만 하고 있어. 효과도 없는 거. 면역항암제. 그래서 항암제 역사가 1세대 일반항암제, 2세대 1세대 항암제, 2세대는 표적항암제, 3세대는 면역항암제가 나왔어요. 지금 면역항암제 나온 지가 15년 됐는데 인기 있어요? 없어요? 인기 없어요. 처음에 나왔을 때 노벨상 줬다니까요. 이야! 이 제약업계에서 드디어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약을 만들었군요. 이 면역항암제가 진짜로 면역력을 강화시킨다면 진짜 좋은 이야기죠. 그런데 면역항암제를 먹어서 내 면역세포가 진짜로 강해졌다?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면역항암제를 잠깐 설명을 하면 여기 보면 여기가 노란 세포가 T세포, 암세포를 죽이는 T세포이고 그 다음에 이 갈색 세포가 암세포입니다. Cancer Cell입니다. 그래서 암세포가 뭐를 달고 당깁니까? 이 문패를 달고 당겨요. 그래서 이 T세포하고 암세포하고 환자의 몸속에서 만나면 이렇게 암세포가 T세포 보고 나는 암세포입니다 라고 자기의 신분을 밝혀요. 그렇게 신분을 밝히면 이 T세포가 건강하고 강할 때는 강하면 암세포가 금방 알아차립니다. 아하! 이 T세포는 강하구나. 이 사람 몸 안에서는 내가 오래 버틸 수가 없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T세포는 너무 강하다. 이 사람은 면역력이 너무 강하다 그러면 암세포가 자신이 없어서 여기다가 새로운 민원을 접수시킵니다. 이게 CD28이라는 민원 창구에 이 민원은 뭐 하냐면 당신은 면역력이 너무 강해서 나는 못 살겠다. 그러니 당신이 나를 어떻게? 죽여주세요. 라는 민원을 접수시켜요. 그러면 이 T세포는 우리는 강해. 이 사람의 면역력은 아주 강해. 너 같은 암세포는 오래 버틸 수 없어. 그래 잘 선택했다. 내가 죽여 죽게 해서 이 T세포가 이런 암세포 죽이는 이런 동글동글한 물질을 생산해서 암세포에게 주입시켜줘요. 그러면 암세포가 죽어 버려. 그래서 여러분의 면역력이 본질적으로 강하면 다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몸에서 암세포가 매일매일 생길지라도 매일매일 모든 사람의 몸 안에서는 이렇게 T세포가 암세포를 죽여 버려요. 그러니까 암환자가 안 되지. 그러나 여러분의 암환자가 됐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나게 됐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매일매일 잘 암세포를 죽이던 사람이 이제는 못 죽이게 됐다. 그러니까 암세포가 딱 생겨서 보니까 이 사람은 면역력이 약해. 그러면 죽여 달라고 민원을 청구를 할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러면서 헤어지고 나면 우리는 우리대로 암세포는 암세포들이 살고 암세포는 민원이 안 들어오니까 왜요? 안 죽여. 또 죽일 힘도 없고 없을 만큼 면역세포는 약해져 있고 그러면 대개 암환자들은 옛날에는 암세포가 생기는 쪽쪽 이런 식으로 다 죽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 죽여. 왜? 면역력이 약해졌습니까? 건강 상태가 약해졌습니까? 자연치유력 생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면역항암자라는 것은 뭔지 아세요? 뭐냐면 B7이라는 민원서류입니다. 이 민원서류는 뭐 해달라는 민원서류야? 죽여 달라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이 환자의 면역세포의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이 환자의 몸 속에 있는 암세포들은 자신만만하구나. 그래서 민원서류를 안 만들고 접수도 안 시켜. 치약회사에서 이것을 알았다. 그러면 대박을 쳐야지 그렇죠. 놀라운 약을 하나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암세포를 안 죽이고 있는 이 환자의 T세포로 하여금 암세포를 죽이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본래 암세포는 민원을 제출 안 해요. 왜? 이런 사람의 몸 안에서 내가 오래오래 살아갈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제약회사에서는 어떤 아이디어를 낼까? 이 민원서류를 어떻게 해? 암세포가 이 민원서류를 만들어서 여기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 하면 죽이고 죽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약회사에서는 큰 머리 좋은 영리한 과학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게? 민원서류를 위조해 보자. 그래서 이것도 B.7이라는 과학 물질입니다. 이 물질을 비슷하게 만들어서 주사를 줘요. 그러면 환자의 아주 피곤하고 약해진 여기다가 민원이 접수됐네. 암세포가 죽여 달라네. 그래서 T세포가 속아서 위조, 민원서류를 접수해서 T세포가 깜빡해서 죽여야 되겠네? 죽이려고 해도 자기 능력이 안 돼.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실제로 한동안은 T세포가 막 죽여. 죽이다 보면 암세포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는 민원을 청구하지도 안 했는데 막 죽이네. 그러다가 환자의 T세포는 지쳐서 더 이상 안 죽여. 그리고 암세포들은 민원서류를 조사해 보니까 가짜네. 암세포들이 진짜 죽여 달라고 한 것은 아니네. 그래서 면역항암제도 효과가 맞나요? 그 이후로. 그러니까 이것은 정직한 방법이 아닙니다. 정직한 방법은 뭐예요? 정직하게 T세포, 면역세포 강해지는 방법은 뭐예요? 그렇죠. 자연치유력을 받고 뉴스타트를 하면 실제로 강해져. 그러면 암세포들이 보고 T세포들이 훨씬 더 강해졌구나. 그럼 우리는 앞으로 여기 이 사람 몸 안에서는 살아가야 될 희망이 없었구나. 그러면 암세포들이 진짜 서류를 작성해서 청구를 하면 T세포도 강해졌으니까 죽이게 돼 있는데 이거를 상란을 치는 거야. 그래서 면역항암제라는 것이 면역력을 실제로 어떻게 강화시켜 주는 약이 아니라 강한 것처럼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것처럼 속인다. 그래서 3세대 면역항암제도 암치료계에서는 아이고 이것도 희망이 없구나. 그런데 결국 암 전문가들이 전문의사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뭐예요?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돌아가게 할 수 있는 약이 있으면 좋겠다. 그게 제4세대 항암제. 아시겠죠? 제4세대 항암제. 그 약을 지금 한국의 카이스트를 중심과학자들을 추측을 해서 활발하게 그 4세대 항암제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거 나오면 그 약만 먹으면 어떻게 암세포들이 다 정상으로 돌아가고 그러면 낫겠네.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흥미진진하죠? 제4세대 항암제. 제4세대 항암제. 과연 이 제4세대 항암제가 완성이 되면 암은 끝나는 것인가? 한번 흥미진진한 질문을 던져 놓고 우리가 내일 아침 강의 때 상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알 수 있겠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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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